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툭 한번 털어놔봐요 난 어디까지 생각해요 혹시 애인 있나요 애호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난 정말 괜찮은 남자 당신만 오케이 해준다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아 사랑에 웃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해 내 사랑에 찾는 가치를 당신이 풀어놓은 거야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책임자 그렇게 시작했던 사랑으로 내 곁에 와 있는 여자 내 곁에 와 있는 여자 지금도 나는 행복해요 당신의 남자답게 지금도 나는 행복해요 당신의 남자답게 당신의 남자 아 사랑에 いつ은 모든 росс 감사합니다.